틱톡 생각보다 목소리를 잘 잡아낸 것 같아요 디스크 토닥 살금살금 살금살금 이쪽으로 이쪽 오른쪽 귀에 신장소리가 되고 있어요 건강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생활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이렇게 쓰다 떠니까 재밌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어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드디어 이 빛마이크로 속온속온 수다를 타는 영상 찍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앞머리를 기르는 중이거든요 뭐랄까 은이 말하는 꺼지존 꺼지존에 봉착해 있어서 소리가 조습이 잘 안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현재 앞머리 가발을 앞머리 가발을 부착을 해봤어요 앞머리 가발은 처음 쓰는데 자연스럽게 쓰기가 쉽지가 않네요 뭔가 좀 갈라신 것 같으니까 빗으로 한번 빗어볼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머리는 지금 앞머리 가발이고 여기는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살짝 가르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 이건 제 머리네요 제 머리랑 가발 머리랑 좀 섞여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반가워요 네 드디어 이 빗마이크로 사용상을 찍게 되서 정말 기쁘네요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죠 어 생각보다 목소리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크기는 굉장히 조그만데 성능은 꽤 마음에 듭니다 뭔가 여행가서 찍고 싶을 때 갖고 가서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아서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틱 톡 틱 톡 톡 톡 틱 톡 틱 톡 톡 틱 톡 톡 틱 톡 틱 톡 톡 마이크 마이크 빈 마이크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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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톡 틱 톡 틱 톡 재밌는데요 반짝 반짝 디스크 디스크 톡 톡 톡 톡 도각 어때요? 도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까슬까슬한 붓으로 한번 손부분을 살금살금 살금살금 쓸어볼게요. 일단 마이크도 작으니까 까슬까슬한 붓도 작은걸로. 이번엔 오른쪽. 이번엔 오른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펀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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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milk 으윽. 우윽. 지금 생각났는데, 심장소리도 들릴까요? 들리는 것 같은데, 오른쪽 귀에 심장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들리죠? 이번엔, 들리는 것보다, 오, 신기한데요? 심장소리도 잘 들리는 것 같고요. 그러면 볼륨을 다시 조금 줄여볼게요. 지금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곳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부드러운 스펀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조금 까슬까슬한 느낌이었다면, 이 묶음을 났을 때는 뭔가 이 스펀지 본연의 소리를 살려주는 느낌.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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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어때요? 저기도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음, 부드러워. 음, 부드러워. 좋은데요? 슬證스 음, 부드러워. 아, 저건. 음, 부드러워. 지 внимание, 아이들이 아이들이 나무색 아이들 안 이리 그려데요? 富 유리 예쁜 엄마 이리 acknowled 아資 하나, 둘. 하나, 둘. 녹찜캣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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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2시 34분이구요. 저는 요즘에 밤낮이 바뀌었어요. 지난달에 잠깐 밤낮이 돌아왔었거든요. 제가 잠깐 조카를 봐주게 되면서 조카하는 시간에 맞추다보니까 몇주정도 다시 밤낮이 오랜만에 정상적이라고 해야되나 일반적인 사이클이라고 할게요. 아침에 일어났다가 저녁에 잠이 드는 그런 사이클로 다시 돌아왔었는데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후에는 한 시간씩 한 시간씩 다시 늦춰지다보니까 요즘에는 다시 아침에 잠을 자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밤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항상 그렇게 시간이 미뤄지곤 하는데 건강에 건강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생활이 장기화 되다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사이클을 저녁에 자는 사이클로 바꾸도록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노력하지 않으면 바로 사이클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다떠니까 재밌네요. 진짜 오랜만이네. 그쵸? 미안해요. 제가 트위치 방송을 다시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10월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치 못하게 조카를 잠깐 몇주정도 돌봐주게 되면 그래서 밤에 방송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져서 이래저래 미뤄졌는데 지금 적당한 타이밍을 못 찾고 있어요. 다시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원래는 2주에 한번 일요일에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 렙터운 방송으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마음이 좀 변할 것 같아서 그분들 많이 서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얼른 방송을 하도록 노력해볼게요. 그리고 맞아 얼마전에 지난 8월에 유튜브 채난 5주년 라이브를 트위치에서 했어요.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5주년이 넘었다니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5년하고도 9,50,50 3개월일 났는지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기뻐요.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같이 영상으로 만날 순탄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여러분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자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이렇게 우선 바로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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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